자, 이제 적어도 겉으로는 검찰 수사의 속도가 붙는 것처럼 보입니다. 속도 그런 것인지 검찰을 취재하는 한송훈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기자, 결국 유동규 씨를 체포를 했군요. 검찰도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떤 인물입니까? 네,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인물입니다.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발탁됐고 또 대장동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이던 2015년 3월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. 당시 일부 직원들이 민간의 지나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의 밑거림을 그린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.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의혹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 먼저 유동규, 김만배 녹취록에 들어있는 금품수소와 로비대금 의혹입니다. 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인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. 그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의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할 때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해주려고 10억 원대의 돈을 받았는지와 또 정관계와 법조계에 뿌릴 로비 자금을 마련하려고 정 회계사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350억 원 안팎의 돈을 각출하려 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. 10억 원 받았다, 또 돈을 각출하려고 했다. 이게 녹취록에 나온다는 거죠, 이런 내용들이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화천대유의 수익 지분을 가지고 있다. 이런 의혹도 있죠? 네, 맞습니다. 이 개발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던 유 전 본부장이 배당금 수혜자인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이거나 지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이 천화동인 1호는 최근 3년 동안 민간 참여 7개 관계사 중 가장 많은 1,208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.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자들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은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전혀 몰랐겠느냐 이런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 모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, 이렇게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그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오늘 350억 원 정관계 로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.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서로 이익 배분 비율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. 또 유 전 본부장 측도 너무 비틀고 끼워 맞췄다며 로비 자금에 대해 부인했습니다. 이 부분도 검찰 수사를 해보면 다 나오겠죠. 그럼 다음 수사 대상은 누가 됩니까? 네, 유 전 본부장과 동업에 참여했던 유원홀딩스를 만든 정모변호사가 거론됩니다. 이 유원홀딩스는 개발 사업 이익금이 흘러들어가 자금 세탁을 한 곳 가운데 하나로 의심받고 있는데요. 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각 소유주들이 차례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수사팀은 이번 주말에도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런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검찰이 조직에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.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이번에도 의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보면 되겠군요.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